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518페이지 복사난방에 대해서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바닥복사난방을 많이 하고 있죠 온수온돌구조 형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옛날에 구둘장이라고 했죠 구둘온돌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수온돌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나 이런 주택은 온수온돌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복사난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이 되겠죠 자 우리가 바탕층이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슬래버 콘크리트 철근콩의 슬래버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바탕층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바탕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방을 했는데 따뜻한 열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열청 공사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단열청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층 위에 단열청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바탕난방인 텅감바닥은 단열청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채움층 보통 과거에는 자갈 가지고 채웠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가지고 채워요 채움층 우리는 이걸 추결층 이렇게도 칭합니다 채움층이에요 그래서 자갈이나 콘크리트 모르타를 가지고 채워서 이걸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배관층이 이렇게 있는 거죠 배관을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패널을 매입한 겁니다 배관층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마감층 개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 온수 파이프 배관에다가 온수를 넣어가지고 온수 온수는 채움층을 콘크리트로 채웠을 때 전체 콘크리트로 채우면 온수는 최대 온도가 60도입니다 60도 이하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0도 전후 정도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을 여기 넣어서 이 전체를 데우는 겁니다 바닥을 데워서 이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을 하는 거예요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사 난방 또는 바닥 복사 난방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방은 먼저 첫째 결론은 라젠트 방열기가 없는 거예요 방열기 설치를 안 해요 방열기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자 얘는 바닥 면적 이용도가 높죠 바닥 면적의 이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젠트를 설치해 보면 그만큼 공간의 활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류난방이 아닌 거예요 대류난방이 아니에요 이 점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 기억을 해 주시면 이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 두고 그 다음 두 번째적인 측면에서 여기가 보시면 그래서 이 난방 복사 난방의 특징이 천장고가 높은 실도 가능하다는 거죠 천장고가 높은 실도 높은 실도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온도 차이가 가장 적죠 여기 상하 온도 차이가 가장 적은 난방이 바로 이 복사 난방 개념이 됩니다 바닥에서 데워서 바로 하니까 보통 이거죠 대류난방을 하면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 차고 그래서 상분 온도가 높고 하부가 온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얘는 바닥에서 열을 방출해서 하니까 상하 온도 차이가 가장 적은 난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에 난방을 했잖아요 바닥에 구둘장 도를 데워서 했을 때 창호가 뭐였습니까 문종이였죠 문종이였죠 창호지였죠 창호지 하나 가지고 실내 실외하고 구분하시니까 춥잖아요 그게 개방 상태네 그래서 문을 열어놔도 개방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을 개방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복사난방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열 용량이 크죠 열 용량이 크다는 거 그러면 열 용량이 크니까 예열 시간이 어떻게 길죠 예열 시간이 길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열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쾌감도 쾌적성 좋죠 쾌감도 또는 쾌적성이 우수하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사난방의 경우는 우리가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공사하니까 설비비가 많이 들어간다 적게 된다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설비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 방식은 알아두실 것이 이거죠 외기 급변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죠 외기 온도 부하 변경에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게 되는가 하면 이거죠 이 바닥 전체를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데워지고 어떻게 서서히 시극하잖아요 그래서 방열량 조절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어려운 겁니다 그 점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매설배관 하잖아요 매립배관이죠 이 매설배관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하자 발견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설배관을 하다 보니까 고장 요소죠 하자 발견 고장 요소 발견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매설배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리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보수 수리비용이죠 보수에 대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죠 얘는 단열재 시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열재 시공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 두께가 대략 15cm 정도 올라가요 두께가 그래서 바닥 하중이 증가가 되는 단점이죠 바닥 하중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복사 남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우리가 공부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느 남방에 적합도가 있는가 하면 연속 남방 그래서 연속 남방이라고 해도 되고 지속 남방 지속 남방에 적합하죠 그래서 이 남방은 일시적인 남방인 가늘 남방에는 부적합하다 이겁니다 내가 들어와서 30분 있다가 나갈 것이면 남방을 킬 필요가 없죠 계속적으로 남방하는데 유리한 것이 복사 남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배관의 맷을 기피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균열 방지나 온도 분포를 균일을 하게 해서 맷을 기피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통 맷을 기피는 온수 파이프를 땅에 바닥에 맷을 했을까 이 매설 깊이 개념은 온도 분포하고 온도를 매설 깊이가 약하게 되면 온도 분포가 균열하지 않거든 온도 분포적인 측면이나 이런 균열 방지 균열 방지를 위해서 적정 깊이를 매설을 합니다 매설 깊이는 보통 그래서 강경의 1.5배에서 2배 이상 이 정도 우리가 매설을 하게 되는데 온도 분포나 균열 방지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점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면 보통 매설 깊이가 깊게 되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온도 분포는 균일해집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복사 남방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사 남방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저거 다루어 놨어요 법령 기준 520페이지 온수 온도라고 520에 구두로 온도를 해놨는데 법령에서 따다가 낸 것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출제되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보면 온풍 남방 나와요 온풍 남방 바로 이 간접 남방이 나오죠 온풍 남방 자 쉽게 온풍 따뜻한 공기 대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온풍 남방이 간접 남방이에요 그럼 온풍 남방은 열 효율적인 측면은 좋겠죠 효율은 좋아요 그리고 공기를 직접 대우니까 그리고 연료비 적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설비비는 쌉니다 온풍 남방이 그리고 소음 크고 쾌감도 나쁘겠죠 쾌감도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기를 대우니까 열 용량은 작겠죠 열 용량은 쉽게 무거우면 열 용량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열 용량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열 용량이 작으면 예열 시간도 어떻게 짧은 거예요 그 점을 같이 우리가 학습을 해두시면 돼요 간략히 공부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524회 지역남방은 지금까지 딱 세 번 출제됐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24회 때 나왔었죠 자 지역남방은 열병화 발전소 기억하시면 돼요 열병화 발전소에서 우리가 쓰레기 소각한 열을 가지고 열 수송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남방은 각 건물마다 보일러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유효 면적이 늘어나겠죠 맞죠?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 쓰레기 소각에 생긴 열로 하니까 우리가 재료비 이런 거인 거 열료비 이런 거 절감할 수 있겠죠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에서 열병화 발전소에서 자 이게 도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덜 들어가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으면 열 수송관으로 저 멀리 보내려면 열 반속 능력, 동력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가까운 데 주는 게 편하죠 저 멀리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너무 신도지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런 반속 능력 이런 게 플랜터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런 열 반속 능력, 동력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알아 두시고 그러면 열 수송관을 통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배관 도중에 뭐다? 열 손실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 난방은 기본 요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안 쓴다고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지역 난방은 이미 그 아파트 계약을 맺으면 평의 면적에 따른 기본 요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사용을 얼마 했냐에 따라서 추가로 요금을 더 내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특히 지역 난방은 계절에 대한 부하 변동의 차이가 심하죠 그럼 쉽게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봄, 가을에 간혹 가다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죠 여름에는 특별한 분만 하잖아요 눅눅한 것, 섭한 것이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난방적인 부하 요인이 거의 별로 없죠 근데 겨울에 크죠 계절적인 부하 변동이 좀 큰 것이 바로 지역 난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그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페이지 526페이지 보면 보일러 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일러 설비 보일러 설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먼저 보일러 종류 개념 나오죠 보일러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일러 종류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관이죠 시그너도 되고 빼도 되고 수관식 보일러 또는 수관 보일러 칭하는 건 이 보일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관 본론은 528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자 이거죠 자 이게 많은 수가 있잖아요 드럼이 두 개고 아래위에 드럼이 두 개죠 그럼 드럼통이 드럼이 두 개입니다 여기가 전기드럼이고 기수드럼 그리고 여기가 물드럼이잖아 드럼이 두 개 있고 드럼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많은 뭐가 설치했다 수관이 물관이 설치되는 거죠 거기 많잖아요 수관이 많이 설치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물관이 많이 설치된다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수관식 보일러 지역난방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대규모 건축물 건물이나 아니면 고압전기가 다량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이런데 무슨 보일러 수관 보일러가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해 두시고 그러면 이 수관식 보일러는 그래서 이제 고압 쪽에 많이 사용한다 고압용 보일러에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3번에 고도의 물처리 설비가 필요하다 수처리 설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수관 보일러는 많은 수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청소가 어렵습니다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경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경수에 상하면 스케일 물대가 끼죠 물대가 이 수관에 끼게 되면 막히면 이 수관이 파열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물처리 수처리 설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수관식 보일러는 전기 발생이나 온수 발생이 속도가 빠른 것이 뭐다 수관 보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고온수를 만들거나 전기를 만들 때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줄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27페이지 노통 연관식 보일러가 나오죠 이 넘버2에요 노통 노통은 연소실 연소통을 이야기하죠 시그너도 되고 빼도 되고 노통 연관식 보일러 노통은 바로 연소통 연소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노통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일러가 행영 보일러에요 옆으로 길죠 그러면 여기가 노통이고 노통 연소통이 되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드럼이 있는데 여기에 연관을 많이 안에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연소실을 여기에다 보내는 거죠 연관 그러면 드럼이 이렇게 이 드럼을 이 드럼을 옆으로 보면 여기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연소열을 이 내부에 보내가지고 드럼에 있는 물을 데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통 연관식 보일러가 됩니다 노통 연소실 연소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노통 연관식 보일러 그래서 이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 그래서 거기 1번이죠 보유 수량이 많습니다 뭐 전기나 물에 의한 고온수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학교나 사무실 아파트 같은 세대가 많은 데 쓰는 게 노통 연관식 보일러 그럼 노통 연관식 보일 보통 이거는 중앙집중 아파트죠 중앙집중식 중앙난방이죠 중앙난방을 하는 중앙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파트 아파트에 이 노통 연관식 보일러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배관 내에 뭘 보내가지고 연소 열을 보내서 주변물을 데우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요 별로 그래서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넘버3가 4번에 갈류보일러가 됩니다 갈류 이게 넘버3 갈류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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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류보일러는 하나의 간내를 흐르면서 동시에 다 되는 거예요 예열 가열 그리고 정발 과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보일러가 갈류보일러예요 그래서 이 갈류보일러는 알아두실 거예요 이것은 드럼이 없어요 이것은 이것은 드럼이 없습니다 이것은 드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알아두실 것이 부하변동에 대한 추종성은 빠릅니다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드럼이 있어서 그 물을 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간을 흘러가 흐르면서 다 데워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꼭 부하변동에 추종성이 빨리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추면 빨리 대우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게 추종성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억하실 것이 단점이 저겁니다 소음이 크다는 거예요 좀 요란해 소리가 갈류보일러가 좀 요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음이 심합니다 그리고 수처리도 복잡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갈류보일러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뭐 거기 526페이지 보면 추철제 보일러 자 이 추철제 보일러는 어 유일하게 이제 섹션 이 부재를 갖다가 조합 조립해서 조합해서 간체를 구성하는 것이 추철제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추철제 보일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철의 특징이 내시성이 좋죠 수면기인데 자 이제 얘는 어 조립을 하다 보니까 분할해서 반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실에 문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추철제 보일러예요 그래서 어 이제 부재를 반입해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보일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추철제 보일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추철제 보일러는 용량을 갖다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보일러 용량의 증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철제 보일러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압용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추철제 보일러다 얘는 이거는 저압용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고압용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주철제 보일러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5번에 무슨 보일러 2평 보일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데 쓰는 2평 보일러는 여러분들 뭐 주택이나 소규모 소용량 사무실 점포 같은 데 이런 데 쓰는 보일러가 2평 보일러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 간단하고 뭐 가격 싸겠죠 간단하면 쌉니다 복잡하면 비싸지고요 간단하면 싼 겁니다 그리고 설치 면적도 적고 취급 용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주택에 사용하는 2평 보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측면 우리가 다루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일러는 크게 두 파트로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일러 이제 출력과 관련된 부분하고 뭐 시험은 이렇게 응급이 됐어요 초창기에는 보일러 효율이나 또는 저런 측면 보일러 연료의 사용량 이런 계산 문제를 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일러 이제 종류적인 측면하고 보일러의 정격 출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이론 베이스를 시험을 이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여기에서 계산 문제는 초창기에 냈던 겁니다 1회 2회 때 보일러 효율하고 연료 소비량 관한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일러 이제 능력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529 페이지에 보시면 보일러의 효율과 능력 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능력 표시와 관련된 부분은 뭐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보일러 효율은 뭐 출력적인 측면 보일러 부하 그리고 뭐 정미 출력 상용 출력 정격 출력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다음 잠깐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 590 690 690 590 690